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가정학과 전문의 전승엽입니다. 말씀하시는 어지러움은 급격한 다이어트로 생긴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을 느끼곤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먹는 양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을 경우에 실제 에너지가 부족해서 어지러움증 재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혈 증상입니다. 단기적으로 음식 섭취를 줄이면 혈액 내 영양 공급이 감소해서 효과적인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흔한데 수분 부족 증상으로 인한 탈수 증상입니다. 탄수화물은 섭취 및 소화에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 식사량이 줄고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서는 탈수가 일어나게 되고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탄수화물 식사를 회복해도 바로 붙는다는 느낌과 함께 증가한 식사량보다 일시적으로 체중이 더 많이 증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은 심하지 않으면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만 치료가 필요하다면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빈혈이 확실하다면 빈혈 치료제로서 철분제를 써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직접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가 막히는 증상과 더불어 본인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한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관 개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관은 귀 속 압력을 조종하는 귀관입니다. 따라서 이관 개방증은 말 그대로 이관이 열려있다는 뜻인데요. 정상적인 이관과 달리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이관 개방증은 급격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분들께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이어트로 인해 이관 주변의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관 개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정상 체중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막에 튜브를 삽입하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로부터 진단과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만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이고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도 다이어트가 필수적인데요. 질문 주신대로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다이어트 보조제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만감을 준다거나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병원에서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약물은 식욕을 떨어뜨린 효과를 인정받아서 전문의약품으로 등재가 되는 말 그대로 약을 얘기를 하고요. 보조제는 체중 감량을 보조해서 도와준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가 좀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약 외에 모든 약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복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체형과 건강상태 그리고 생활습관을 다 고려해서 전문의와 직접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원에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정확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리전 복부 팩만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생리전 증후군 중에 하나고요. 호르몬들이 자궁 수축을 방지하면서 실제로 타기관에 영향을 주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 활동도 둔해지고 수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복부 팩만감을 느끼시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생리전 부종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원리로 생리기간 중에 몸이 부으면서 상대적으로 배가 나왔다고 느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생리전 증후군 증상이 일종인 식욕 증가로 인해서 실제로 살이 찌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생리기간 중에 급격하게 식사량이 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생리주기마다 말씀하신 증상을 겪어서 불편함이 크시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병원에 방문해보시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살이 찌거나 갑자기 키가 큰다든지 급격한 체중 변화가 있을 때는 튼살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급격한 체중 감량이 있을 때도 피부 조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튼살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튼살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은 피부가 늘어나면서 주변 피부와 다르게 벌어지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살을 단기간에 뺀다면 피부가 짧은 시간에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튼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감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초기에 튼살 처음에 보이는 붉은 튼살 같은 경우에는 크림이나 아니면 꾸준한 관리를 개선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흰 튼살이라든지 페인트 튼살 같은 경우에 좀 자가관리가 쉬운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또한 나중에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법으로서 튼살은 피부가 건조할 때 쉽게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일정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습에 신경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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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